제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돕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건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침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유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 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리옷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죄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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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로다